메타버스 메타버스 여러분, 최근 메타버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무래도 이제 여러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일상을 조금 더 앞을 내다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새로운 개념이나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필요로 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과 여러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메타버스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영화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 영화가 바로 메타버스 개념을 영화적인 상상력을 더해서 우리나를 즐겁게 해줬던 영화들인데요. 2008년 개봉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속으로 한번 모셔볼게요. 때는 바야흐로 2150년 전 지구가 자원이 다 고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여러 과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자원 고갈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답이 하나 나왔죠. 우주로 좀 더 눈을 돌리면 판도라라는 행성이 있는데 이 행성에 언옵티뮴이라고 하는 이 광물이 1kg만 우리가 캐와도 약 200억 원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한 과학자가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는 힘을 합쳐가지고 무력을 동원해서 이 판도라라는 행성에 쳐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판도라에는 우주 생명체가 살고 있었죠. 바로 나비족이라고 하는 이 생명체가 판도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무력으로는 안 되겠다. 무력으로 투입했다가 호되게 당하고 돌아온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전 세계는 다시 중지를 모읍니다. 우리는 이제 무력으로만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머리를 써서 이 나비족을 설득시켜야겠다. 자 그래서 이 제이크라고 하는 해병을 투입하게 되죠. 여기서 바로 메타버스 개념이 적용되는데요. 이 제이크가 판도라라는 행성에 투입되기까지의 과정이 제이크의 몸은 이 지구의 과학 실험실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이크의 DNA와 나비족의 DNA를 결합을 시켜서 이 판도라라는 행성에 인공 육체를 만들어줍니다. 실제 내 몸은 지구에 있는데요. 정신이 바로 판도라에 있는 인공 육체를 지배하게 만드는 거죠. 아무래도 이것은 현대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공상과학의 영역이 일부 가미되긴 했지만 바로 메타버스 즉 가상과 현실의 결합이라고 하는 이 컨셉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영화에다가 구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이크가 이 판도라에서 나비족과의 다양한 또 이런 여러가지 설득과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지구도 구하고 나비족도 살리고 이런 어떤 영화죠. 스티븐 스필버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인데요.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이 한 소년은요. VR이라는 안경, 가상현실을 접속하기 위한 안경을 끼고요. 이 오아시스라고 하는 이 가상세계에 접속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지금의 메타버스의 개념인 거죠. 이 오아시스라는 세상에서는 여러 친구들도 사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팀을 합쳐가지고요. 악의 무리들을 소탕을 합니다. 다양한 미션 해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지구상의 문제들을 이 주인공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바로 이 두 영화 모두가 가상과 현실을 넘나들면서 우리가 실제로 이 메타버스를 경험하게 된다면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영화적으로 표현해 준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영화에서 구현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여러분들 현실에 혹은 여러분들 주변에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는 영화야 아직까지는 미래의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대답을 하셨죠. 미 바이든 대통령은 닌텐도라는 게임 닌텐도의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 속에서 즉 가상세계에서 선거 유세 장면을 연출한 적이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바이든은 아무래도 집무실에 있었겠죠. 집무실에서 지지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헤드셋과 VR 안경을 끼고 이 동물의 숲에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고용한 MC가 한 명 있죠. MC와 이 동물의 숲 속에서 아바타끼리 만나는 거예요. 바이든이 본인의 아바타를 만들어서요. 또 MC 아바타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접속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연설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재미난 환경이 연출이 됐는데요. 바이든의 열성 지지자들 중에 몇 명은 내 몸은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 앞에 가 있고요. 그리고 백악관 앞에서 바이든 바이든 이 지지를 외치면서 VR 안경을 끼고 내 눈과 정신은 동물의 숲의 가상 공간에서 바이든의 연설을 듣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자 이럴 경우에 이 지지자들은 실제 내 몸은 워싱턴 백악관 앞에 와 있는데 내 정신과 내 눈은 가상 공간에서 바이든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이 상황을 이 지지자가 백악관 앞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면 동물의 숲 안에서 바이든을 만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헷갈리시죠? 바로 그렇습니다.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환경이 구축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접속한 자신이 이것이 가상인지 현실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환경이 구축된 것을 바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최근 재미난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여러 가지 강연을 하다 보면 사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드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제 주변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그룹이 딱 두 그룹이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저희 대학교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2학년을 맞이하고 있는 학생들. 이 학생들은요.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학교를 못 나왔어요. 입학식도 못하고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대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2학년이 됐는데도요. 지금 2년째 대학생활을 인터넷으로 하고 있어요. 사이버에서 하고 있어요. 이 그룹이 가장 안타까운 그룹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제가 꼽는 안타까운 그룹은 결혼식을 계획했던 커플들입니다. 제 후배나 먼 지인분들 중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계획했다가 결혼식이 연기되고 취소되고 하는 경우들을 종종 봤는데요. 이러다가 또 실제로 결혼을 못한 커플들도 있더라고요. 이 그룹이 정말로 저는 안타까운 그룹 중에 또 하나인데요. 이런 어떤 결혼식이 연기되고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 과감하게 가상세계에서 한번 결혼을 해볼까? 이렇게 결정한 커플들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또 인텐도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 속에서 가상의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주례자도 있고요. 사회자도 있고요. 여러 지인들을 아바터로 초대해서 여기서 결혼식을 하는데요. 이 결혼식은 당연히 사회적 거리 두기 필요 없죠. 5인 이상 모임 제한 필요 없죠. 이렇게 지금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만 겪을 수 있는 경험. 그러나 기술이 또 가상세계에서 결혼식을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인생의 중요한 어떤 행사를 그래도 잘 치른 커플들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서 이렇게 메타버스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점점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너무나 자랑스러운 보이그룹이죠. BTS가 또 이런 가상 공간에서 신곡 발표를 한 적도 있어요.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인데요.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속의 공간 중에 배틀로얄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광장과 같은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에서 BTS는 다이나마이트를 여기서 발표를 했는데요.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요. 실제로 BTS가 다이나마이트를 발표한, 우리 현실세계에서 발표한 그 시간대와 똑같은 시간대에 이 포트나이트 배틀로얄이라는 공간에서 바로 다이나마이트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접속한 게임 유저들, 즉 아바타로 접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아바타는 바로 BTS를 눈앞에서 보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유저가 VR이라고 하는 가상현실 안경을 끼고 이 게임에 접속을 했다면 이 아바타가 눈앞에서 BTS를 보고 있는 그 경험을 직접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내 눈앞에 BTS가 다이나마이트 신곡 발표를 하는 장면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듯이 우리가 실제 현실세계에서 너무나 하고 싶지만은 요즘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이런 경험들을 가상에서 제공을 해주고 이것을 유저들이 이것을 실제와 유사하게 인식하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바로 메타버스의 여러가지 의미이자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업계에는 다양한 형태로 메타버스 상황들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여러 다양한 욕망이나 욕구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제한받거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최근에 신입생 입학식을 이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개최하기도 했고요. 여러 다양한 어떤 우리가 체험활동 그리고 여행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활동들을 제약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공간에서 우리가 실제와는 똑같진 않지만 유사한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현실과 바로 디지털이 접목되고 있고 다양하게 연계되는 최근의 4차 산업혁명 환경 속에서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하지 못하는 경험 혹은 현실에서 하기 힘든 경험을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공간에서 제공을 함으로써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의미 있고 즐겁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19라는 측면에서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